아이씨. 오, 도대체. 3, 2, 1, 4, 3, 2. 시간은 의심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특히 오늘의 말입니다. 이것은 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concept은 아주 간단히 말합니다. 이 레귤레이션의 스트라이크는 4 바깥을 뒤로는 1 바깥에 1 바깥을 제거합니다. above the stage is a human 16 serrated blades 16 serrated blades two jaws held open by a single rope een moment ik'll be suspended by my ankles and raise 15 feet into the air the rope which holds the jaws open will be set on fire the rope burns through in exactly 53 seconds leaving me 52 seconds to escape from the straitjacket before the jaws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저걸 진짜라 여기 이걸 어떻게 오 세게 먹고 오 저거 진짜야 저거 나한테 저는 트랙인 줄 모르겠는데 저거 진짜 좋아요 wall 아 저 위에 저 기름칠다는거 불 붙히려고 오우 오우 뭐 진짜 그렇게 inherent 뭐 그릴 수 있어liga 자 pratic맞으신 분들의 яв哥 Cory 어우 와우 오우 그 가장 중요한 moments go by in an instant the people you love the people you lost the people who made a difference tonight i'll see it for myself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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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초 안에 못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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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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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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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뭐야? 뭐야? 왜 생각해? 진짜 너무 멋있다. 너무했다, 진짜. 우와, 소름 돋는다. 우와, 소름 돋는다. 우와, 소름 돋는다. 우와, 뭐야? 다시 태어나니 기쁘... 기쁘시겠네? 우와, 이거 뭐야? 너무 무섭다. 되게 날카롭다, 이거 진짜. 우와, 진짜. 우와. 이게 나은데, 이게 진짜. 무서워, 무서워한다. 나 너무 무서웠어. 나 진짜 너무... 사실, 다이씨 오크랑 너무 무서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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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우리 다이씨 오크랑 인터뷰하기 전에 김소연 씨입니다. 여러분, 뮤지컬 배우.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무대, 여러분도 해봤겠지만 이렇게 가사 없이 아아만 한 건 처음이죠? 네, 가사 없이 아아만 한 건 정말 처음이에요. 정말 이렇게, 정말 위대한 무대 옆에서 정말 직관하면서 이렇게 노래한 것도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은하. 그녀의 보컬의 량이 더 최고인 것 같네요. 그녀의 보컬의 량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녀가 더 좋았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누나! 부모님! 누나! 누나! 김서연 씨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